안녕하세요 과일수육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님들이랑 한번 내기를 해볼까 합니다. 무슨 내기냐면 내년 크리스마스에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내기를 해볼건데요.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다면 무슨 컨텐츠를 하고 있을지 또 구독자는 어떨지 등등 예측해보고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다면 난 몰라 그리고 제가 이번에 내년 크리스마스 과일에게 편지를 써보겠습니다. 야 유튜브 계속 하냐? 야